자, 123번부터 한번 가보자. 123번은 뭔가요? 1,3과 y는 x-1 위에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줬어요. 일단 봅시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삼각형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의 비율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게 비율은 1대 2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있어도 얘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길이를 알고 있어도 얘를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를 알고 있어도 얘나 얘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는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1,3이라는 점이 여기 1,3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직선이 있는데 그냥 기울기도 무시하고 그냥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뭐라고? 정삼각형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현재 정삼각형입니다. 얘가 B고 얘가 C예요. 이게 A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변의 길이. 여기는 이 길이가 나는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는 이 직선은 Y는 뭐야? X-1이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효율이 왔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이 이야기랑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열심히 구해요. 그러면 얘는 X-Y-1은 0. 여기서 1,3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루트 2분의 1-3-1. 절댓값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얘가 지금 얘가 얘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몇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루트 3. 얘를 계산해주면 루트 2. 답은 루트 6이 되겠군요.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질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26번. 26번은 뭔가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이 있는데 거리가 4일 때 기울기의 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로 3,1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뭔지는 몰라. y절편은 4래요. 그러니까 이 점, 0,4라고 할까?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고 싶어? 이 거리가 4가 되고 싶어. 를 만족하는 m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죠. 그냥 y는 해가지고 그냥 mx 플러스 4라고 먼저 잡아주고 이 직선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얘는 이제 일반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3,1까지의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4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 세워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에 m 제곱 플러스 1분에 3,1 집어넣은 거니까 3m 플러스 3의 절대값이잖아요. 이게 4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넘어간다면 양변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 3은 좀 꺼집어대자. 이렇게 끄집어대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9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16m 제곱 플러스 1분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싹 넘겨서 정리해주면 얘는 16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16 16에서 9 뺀 거니까 7m 제곱 마이너스 18m 그 다음에 다시 7은 0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만족하는 기울기가 M1이랑 M2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개의 곱을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두 개의 곱은 1이 되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가보자. 다음 27번 문제네. 자, 양수 A랑 B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이거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고민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우리 절편형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있어요. 그죠? 딱 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는 X절편이 얼마고 X절편이 A고 Y절편이 얼마인 B인 그런 직선이군요. 이런 뜻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가 X축이고 Y축이었을 때 양수 A, B에 대해서 X절편이 A가 되는 거고 Y절편이 B가 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가 되는 거거든.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8이래 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그냥 여기는 얘가 A잖아요. 얘가 B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 B가 8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A, B는 16이에요. 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4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값이 궁금해요. 이렇게 준 건데 일단 여기는 이 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A, B를 곱해서 넘겨주면 BX 더하기 AY 마이너스 A, B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랑 지금 0, 0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에 0, 0 하면 A, B가 되겠죠. 절대값.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라고 얘가 4라고 준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데 A, B는 좀 전에 구해봤듯이 여기는 얘는 지금 4, 16이란 말이에요. 얘가 16이야.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어? 4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와 이거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의 제곱이 뭐가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 A, B가 될 테니까 이거 16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16의 2배니까 2배의 16이니까 얘는 3배의 16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4루트 3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만 나오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구나. 넘어가서 137번 한번 가보자. 137번 이건 뭐야? 이건 그냥 딱 보니까 어때? 세팅 자체가 어때? 이렇게 이렇게 같고 이렇게 이렇게 같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이고 두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우리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이미 배웠었잖아. 이렇게 돼서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두 개 뺀 것 두 개 차 라고 했었어. 그렇죠?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워준 게 여기서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와 얘 차 그러니까 4A 더하기 2가 될 거야. 이거의 절대값이 4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여기는 그냥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양 2A 더하기 1이 10인 것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인 것 이거 두 개 A값 구해가지고 두 개 더해주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1번으로 한번 가보자. 41번은 뭔가요? 여기서부터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있는 대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면 해석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찬찬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얘랑 얘와 각각 수직인 선분 PQ가 있대. 얘를 밑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일단 Q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일단은 나는 첫 번째 관심사는 뭐야? 넓이잖아. 그렇지? 넓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거의 넓이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당연히 일단 여기는 이 길이 이 길이 이걸 밑변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 길이 여기는 얘는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궁금하니까 밑변이랑 높이에 나의 관심이 쓱 이동해버리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일단은 밑변을 구할 수 있을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됐어? 여기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2x-y 더하기 6이라는 애 하나랑 그 다음에 2x-y-4는 0이라는 애 하나 이거 두 개 사이 거리로써 밑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실제 계산하면 루트 5 분의 이렇게 된다. 루트 5 분의 뭐가 돼요? 얘랑 얘 차이니까 10 차이가 나겠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2루트 5가 되겠죠? 일단 이 밑변의 길이가 2루트 5입니다. 라는 사실을 얻어내고요. 높이는 여전히 몰라 얘는 잠깐 H라고 놔볼게.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은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H로 생각을 해준다면 약분 약분 해주고 루트 5 약분 해주면 4루트 5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는 몇이었으면 좋겠어? 얘가 4루트 5였으면 좋겠어.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몇 차이 나는? 4루트 5 차이 나는 직선을 총 몇 개를 얻을 수 있겠는데 두 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루트 5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개를 얻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위에 거를 얻어서 저기는 저 방정식으로 완성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 다시 한 번 관심 두 번째 여기는 직선에 관심을 준다. 라고 한다면 저기는 제 기울기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는 지금 여기는 이게 2X랑 수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게 분명해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고 지나는 점은 전혀 알 길이 없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0,K라고 해서 하나 잡아주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또다시 뭐 해서 일반화 일반형으로 바꿔서 다 넘겨줘. 그러면 어떻게 되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K는요.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될 텐데 걔가 2루트 5였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루트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는 그냥 10이 될 거고요. 그죠? 이 약분시켜주면 5가 되겠죠? 그러니까 K값은 뿔마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5였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5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플러스 5 하나만 챙겨가면 되겠다.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근데 형태가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뭐야? 뭔가 망한 느낌이다. 왜 저기가 20일까요? 그렇죠? 여기 2니까 2만 곱해줘도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왜 저기가 20일까? 계산 잘못한 거 있니? 0,0 사이 거리 2루트 5 2루트 5 막히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자. 다 넘겨줄게요. 2배에서 넘겨주면 4배를 해서 넘겨주자. 아예 그럼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요. 뭐야 이거 봐. 말도 안 돼. 있네 답이? 답이 4번이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불편하게 줬네요. 그죠? 괜히 여기는 얘의 계수를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를 10이라고 줘도 충분할 거 같은데 괜히 20이라고 줘서 괜히 의심만 그런 사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답이 1번이야? 그럼 뭔가 망했다는 소리네. 그렇죠? 어디서 망했을까요? 다시 찬찬히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얘랑 얘 사이 거리부터 다시 가볼까? 루트 5분의 10 이니까 루트 5분의 10 2루트 5 맞고요. 얘가 2루트 5였고 얘가 2루트 5였고 넓이가 20입니다. 라고 줬으니까 없어지고 4루트 5 4루트 5가 맞죠. 그래서 얘가 4루트 아 얘가 4루트 5구나 얘들아. 아까 내가 2루트 5라고 쓰지 않으니? 그쵸? 여기서 망했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서 곱하기 5가 되고 여기 2가 약분되면서 얘가 2가 되면서 K값이 10이 나오네. 그렇죠? 여기는 얘값은 10이었을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얘가 4배를 했지만 2배만 해도 충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이해 되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53번은 뭔가요? 53번 그래 한번 보자. 여기서는 지금 뭘 주고 있냐면 Y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위의 점과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지금 루트 17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좀 다시 그려놓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지금 루트 17이 됐으면 좋겠다. 애들. 그렇죠? 최소값이 루트 17이란 거는 여기서 지금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뭐가 생긴다는 소리야? 접선이 하나 생긴다는 소리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여기 있는 얘는 기울기가 4짜리 직선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기울기가 4짜리 얘 기울기는 4짜리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랑 뭐 했으면 좋겠니? 얘들아 얘랑 접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4X 플러스 저희 K는 갖다 썼으니까 이번엔 뭐라고 할까? T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요. 오케이? 여기는 얘랑 지금 누구랑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애랑 접했으면 좋겠다를 이용해서 T값을 먼저 구해주면 참 좋겠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T 마이너스 5는 0 여기는 얘가 접해야 되니까 여기는 판별식이니까 얘가 결국 4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T값은 얼마가 돼야 돼? 일단 9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이 T값은 일단 9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이 직선이 완성됐으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몇이었으면 좋겠다고? 루트 17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직선사의 거리로 해결해도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Y 플러스 9는 0이라는 애 하나라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Y 플러스 K라는 애 하나 이거 두 개 놓고요. 루트 17분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9 빼기 K가 될 텐데 얘가 루트 17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되니까 이거 넘어가면서 17 되면서 절대값 9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17이 되고 싶어요. 를 만족하는 K값 찾아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됐습니다. 그리고 그 K값은 당연히 9보다 어때야겠어요. 얘들아? 커야겠죠. 더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9보다 더 큰 걸 가지고 해달라는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잡는 게 낫겠다. 절대값을 그래서 얘가 9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양수 있게 분명하니까 얘만 넘어가면 되고 K값은 26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하나 남았네요. 빠르게 하나 해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3에서 7 사이에 있는 A 실수 A에 대해서 이차수의 그래프의 위에 점 P와 직선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FA라고 하겠다라고 줬어요. FA의 최대값을 보여주세요. 재밌네요. 문제가 어떻게 찾으면 될까? 얘들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차수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 자리인 직선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죠. 이 해석은 되게 많이 나오는 해석이야. 항상 하는 해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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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가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항상 일단은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먼저 하나 떠올려주면 참 좋겠어요. 오케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하나 떠올려주고 그때 접점이 있었다면 접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일단 나는 제일 먼저 뭘 찾아야겠어? 접선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기울기를 마찬가지로 줬다고 문제에서 그 다음에 한 점은 모르니까 K라고 또 마찬가지로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K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한다라는 조건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 자꾸만 이렇게 K값을 구하고 있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한번 접근해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과 2X 더하기 K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거 가지고 판별식 쓰고 싶은 거니까 다 넘겨줘야겠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더하기 1인가요? 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 판별식을 쓰면 왜 이렇게 넘는 거네? 마이너스 플러스 20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K값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K값은 뭐였던 거야? 얘가 넘어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0이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 딱 봤을 때 처음에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수가 A라는 변수도 있고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K라는 변수도 또 새로 설정을 했잖아. 그치? K라는 애를 만들어서 결국 A랑 K에 대한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도대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 않니? K는 내가 지금 임의대로 잠깐 K라는 변수를 설정해 놓은 거야. 왜냐하면 접하는 직선을 찾기가 불가능하니까 걔를 찾으려고 잠깐 해놓은 거고 A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여기에 있었던 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K를 무슨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을 너희가 발견했다면 K만 남겨놓고 다 넘겨서 결국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나는 이직선과 이직선 사이 거리를 부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얘는 지금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2X-Y 마이너스 12A 는 0. 이거 하나랑 2X-Y 넘어가. K값이 아까 이거였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쵸? 그러면 루트 5분의 뭐가 되겠어? 결국 얘랑 얘의 차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다.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A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입니다. 절대값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걸 나는 지금부터 FA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얘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좀 정리해보자. A 제곱에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10A가 될 거고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1이 될 거거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얘는 잠깐만요. 여기는 요 녀석에다가 지금 뭘 박아놨어? 절대값을 이렇게 박아놨어. 그치? 근데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여기는 얘는 얘가 3이고 여기는 얘가 7일 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의 범위는 3에서 7 사이라고 딱 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음수인 쪽만 바라보고 싶은 거니까 걔를 접어서 올린 내가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대상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얘랑 얘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당연히. 얘랑 얘의 중점인 5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50 플러스 21 이렇게 되면서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니? 그럼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답은 루트 5분의 4가 최대값입니다. 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되게 번거롭다. 그치? 좀 복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봐봐 이차함수랑 접한다라는 이런 조건은 되게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이차함수랑 접하는 조건을 쓰고 싶으면 아 여기서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한 점 Y절편을 K라고 놓고 나서 그 다음 그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접한다라는 조건 즉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을 써서 K값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곧 이 거리랑 똑같을 테니까 두 직선사의 거리를 또 다시 한번 구해줬고 그 구해준 식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묻고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번거롭긴 하네.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원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 원방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이거 되게 중요하죠. 되게 어렵기도 되게 어렵고요. 양도 되게 많고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잘 극복해봅시다. 알겠죠?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원방은 너희한테 진짜 되게 쉬운 느낌일 거야. 다음 시간부터는 원의 방정식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 일단은 오늘 얘기를 100% 다 잘 이해하고 간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편해질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죠? 원 정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자취의 방정식을 잠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원의 정의는 한 점 으로 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을 그리고 싶을 때 우리는 컴퍼스라는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그때 컴퍼스에서 한쪽 끝은 뾰족해가지고 한쪽을 딱 찍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계속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막 칠판에서 원 그리는 그런 것도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점에서부터 그 거리가 일정해. 근데 그 거리를 내가 알이라고 했을 때 그 점의 자취 이 자취 얘네들은 모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너무 다시 원을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의 중심인 한 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한 점 이 녀석 예를 이제 중심이라고 부르죠. 중심의 자표가 a,b 이고요. 같은 거리라고 하는 같은 거리 그 거리는 반지름이라고 해서 r 그러니까 총 이렇게 세 개의 지표만 있으면 우리는 원 하나를 완성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점에 잡혀 a,b 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라고 할 건데 그런 점들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 기본은 뭐라고 했어? 그 녀석이 될 녀석을 x,y 라고 이렇게 놓는다가 1번이었고 x랑 y의 관계식을 구한다 였으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r입니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얘는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게 r,e였기 때문에 양변치에 곱해서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뤄야 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모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고 했지? 정보에 교환이 가능한 정보에 전달이 가능한 형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원에서는 얘들아 다시 한번 원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봤어.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일단 첫 번째로 중심이 나는 항상 궁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지름이 궁금해야 돼. 그래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알아서 우리는 원방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오케이? 원방을 세웠다. 이 표준형 모델을 봤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있는 걔를 토대로 그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두 개만 일단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알겠죠? 그리고 미정개수의 개수로도 한번 생각해봐. 미정개수의 개수 총 몇 개야? a 한 개 b 한 개 r 한 개 총 세 개죠. 그러니까 원을 하나 내가 결정지으려면 사실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의 x좌표랑 중심의 y좌표랑 그 다음 반지름까지 총 세 개의 정보를 내가 얻고 있어야 여기는 이 원방 하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원방 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야.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거의 90%는 다 이 얘기로 끝날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기울기랑 한 점 이라고 했었죠? 직선이 궁금하다면 당연히 나는 나의 관심을 기울기랑 한 점 쪽으로 바꿔주는 거 그걸 잘해야 된다고 했었어? 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원이 궁금하다면 난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으로 나의 관심을 쓱쓱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봐. 일단은 여기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어요. 일단 원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인데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점 하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소리고 여기는 이 점 하나가 지금 6, 2라는 소리거든. 이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이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거거든. 됐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당연히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의 관심은 항상 중심, 원의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지름이 얼마일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의 중점이 될 게 분명하잖아. 반지름으로 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 중심의 좌표는 누가 봐도 얘랑 얘의 중점. 그러니까 4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 됐어.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차인하고 3차인하잖아. 4차인하고 3차인하니까 얘는 5가 되겠지. 반지름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때요? 되게 쉽죠? 원방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너무나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방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원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 쉬운 얘기인데 나중에 원이랑 직선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부터 원방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과 x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방은 중심만 알고 있고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알아서 편안하게 구해지는 그런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일단 여기서 일반형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또 일반형 방정식이 나와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천천히 다시 볼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아직 우리 일반형은 잘 몰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만 일단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표준형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봐봐. 이거를 지나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는 정보를 줬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게 아니죠. 그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사실상 중심의 좌표가 그래서 얼마인데 여기는 얘가 뭔데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가 되는데 이걸 알아야 내가 원의 방정식으로 완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수학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주잖아. 그지? 모를 때는 수학에서 항상 뭐해라? 가정을 해라. 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고인이 가정해놓고 풀면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써줄 때 A, B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기 A랑 B가 있으니까 뭐 이럴 때 P, Q라고 쓰고 싶었는데 걔는 0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Y좌표는 무조건 0이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여전히 모르니까 대충 R이라고 잡아놓는다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방 하나 세울 수 있잖아. X-P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원방 하나 세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얘를 지낸다. 여기는 얘를 지낸다. 이건 조건 쓴 거고요. 그죠? 여기는 얘를 지낸다. 얘를 지낸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1,1 한번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어주고 0,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 하나랑 그 다음에 P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할까? R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결국 P와 R에 대한 이차 연립 방정식으로서 우리는 P, R을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잘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데 R제곱이랑 R제곱 똑같으니까 그냥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얘는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2가 P제곱 더하기 4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넘어가면서 P값은 1 나오겠네. 그치? P가 1이었다면 P가 1이었다면 얘가 5가 되니까 R은 뭐가 됩니다? 루트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P, R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여기는 얘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까지 구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렇게 다 전개해서 다시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Y 다시 2X에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Y제곱은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 Y가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Y의 개수가 지금 0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방을 이렇게 돼 있는 원방을 전개하게 되면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형태는 항상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형태 는 0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일반 형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형 자체는 정보 교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당연히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얘만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놨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4Y에다가 뭐라고 해볼까 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먼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만들거고. 그러려면 여기 4가 필요하고 여기 4가 필요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만들거고 여전히 4가 필요하고 4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쪽은 뭐가 될거야? 9가 될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변신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이제 뭐라고?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만약에 있잖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가 똑같이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4를 갖다 쓸 거고 여기서도 4를 갖다 쓸 거잖아. 그러면 다 갖다 쓸 거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딱 이런 모양이 돼버리겠지. 그럼 이때부터 얘는 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반지름이 0짜리인 원이 어디 있어? 그지? 얘는 그냥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값은 2,2라고 하는 하나의 점밖에 없어.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죠. 됐어?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9는 0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여전히 여기는 얘는 반지름으로서의 의미가 없잖아. 그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허수밖에 없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허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요. 허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점원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실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실원만 실제 원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점원이나 허원 같은 거는 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고등수학에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K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원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열심히 열심히 얘를 뭘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K 얘가 양수면 되겠네. 라고 해서 K는 8보다 작아야 되겠네로 여기는 이 K 범위를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실원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무조건 다 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고요. 그게 원이 되게끔 하는 이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는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변에 넘어와 있는 반지름의 제곱 쪽에 있는 그 녀석이 양수가 될 조건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걸 뭐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형까지 얘기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답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였고 B는 0이었고 C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3개를 더해버린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지. 이런 느낌.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거 한 번 풀어보고 넘어가자. 110 192번 잘 봐봐.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삼각형 대충 하나 잡아줄게. 여기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나봐. 여기는 얘가 2,3이라고 줬고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줬고 여기는 8, 마이너스 5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각 A의 이등분선이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이 점을 나는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A와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하나 생긴다는데 이 원에 뭐가 궁금해? 넓이가 궁금해.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원인데 원이 궁금하면 나의 관심은 당연히 얘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로 갈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얘들아? 지름이라고. 원의 방정식 자체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의 넓이가 궁금했으니까 나는 반지름 정도만 구해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 지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땅하면 반지름이니까 이 점만 알면 끝나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선이 무슨 선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쵸? 그럼 각의 이등분 다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란 게 당연히 머릿속에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같아요. 그러면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겁니다.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내분, 외분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 길이 대 여기는 이 길이가 여기는 이 길이 대 여기는 이 길이가 될 게 분명하니까 실제로 나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3차이나고 4차이나니까 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몇 차이나요? 6차이나고 8차이나요. 그쵸? 얘는 10이 될 거야. 그림이 완전 망했죠?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5대 10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지금 1대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만 내가 구해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해서 반땡을 한 다음에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주면 그냥 바로 원의 넓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여기 몇 차이나? 9차이나잖아. 9차이나는데 한 칸에 그럼 3씩 올라가겠지?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차이 얘는 3 몇 차이나는 거야? 어? 불편하게 좋네. 되게 여기는 얘가 몇 차이나니? 4차이나요. 그쵸? 4차이가 나니까 전체 3분의 1만큼 더 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4분의 3 여기서 4분의 3 더하면 3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좋네.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해주면 돼. 아, 근데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맞춰줬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3분의 8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3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반지름일 거고 제곱해서 파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쪽에 선생님이 요거 그 4분점 4분점 계산하는 그 방식은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4분점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점과 점사의 거리인데 요 좌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얘에서 얘 빼버리면 된다. 그냥 요정도의 느낌으로 가도 괜찮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방정식 얘길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일단은 요렇게 돼 있는 얘를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변형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빼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했지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실언, 점언, 허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니? 공식처럼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에요. 됐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변이 양수면 실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됐죠? 그리고 첫 번째 쓰임이야. 여기는 얘가 어디에 쓰이나요? 얘의 첫 번째 쓰임은 서로 서로 다른 세 점 을 줄 때 그럴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는 이 녀석을 사용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점 하나를 주고 점 하나를 주고 점 하나를 줬어요. 근데 나의 관심은 맨날 얘기하지만 중심과 반지름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상황일 때 원방을 나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 누구의 힘을 빌려주고 일반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반형에는 지금 미정계수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A랑 B랑 C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저기는 점 하나당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이란 말이야. 여기다 한 번 대입하고 한 번 대입하고 한 번 대입하면 A랑 B랑 C에 대한 연립방정식 세 개짜리가 나오겠다. 그걸 풀어주면 당연히 A, B, C를 완성할 수 있을 거고 A, B, C가 완성된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보를 얻어도 된다. 물론 일반형을 안 써도 되긴 하거든 얘들아. 아까처럼 모르면 그냥 뭐 한다? 가정한다. 모르면 가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써가지고 A랑 B를 연립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 2차 2차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보다는 이쪽에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표준형으로 많이 쓰겠지만 서로 다른 세 점을 주는 경우는 일반형으로 가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해준다. 이런 느낌은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러면 유형 2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원이 되도록 해달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예제로 들어줬던 거랑 비슷하네요. 마찬가지로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이렇게 세 점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됐죠?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자. 자 0,0을 지나고요. 2,2를 지납니다.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먼저 방정식을 세팅을 해놓고요. 여기다 0,0을 집어넣으면 C가 0이겠지? 이렇게 일단 정보 하나 얻을 수 있고요. 2,2를 지난다.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0입니다. 즉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래요. 그럼 얘는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A 더하기 2B 이렇게 줬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2A 마이너스 B가 이게 넘어간 거고 반으로 나눈 거니까 20이니까 10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연립해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면 3A가 6이니까 A가 2가 되겠네. 그럼 B도 2가 되겠네. 됐습니다. 아유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일단은 플러스 2가 됐고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6이 됐네. 그래서 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더하기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은 이거 1 하나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9 하나 넘어간 거니까 10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은 루트 10이구나. 이렇게 두 개의 정보까지 다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니?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이거는 뭐 문제라고 됐어요. 0,0을 지난다라고 줬는데 왜 기억을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2입니다. 라고 줬고요. 얘는 원을 2등분한다. 이렇게 줬어요.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볼까? 원을 2등분하려면 결국 뭘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이런 느낌이니까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3 지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보기,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보기는 보면 그림을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된 거야? X축, Y축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치?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 다시 여기가 3이었죠?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었으니까 3보다 좀 더 큰 상태에서 원점 지나는 이런 형태의 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나는 현재 궁금해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루트 10이고요.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3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이 될 테니까 거리에 2가 됩니다. 저것도 맞는 보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방 자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원방이 어려운 건 아니고 나중에 다른 것과의 관계 지금도 X축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조금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원방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원방은 기본으로 잡고 이제 다른 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계를 통해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흐름들을 자꾸 읽어내려고 노력해주면 되겠다. 되나요?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유형 3번 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생각보다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외심에 대한 얘기인데 외심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 외심의 정의는 뭐였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의 성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요소도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요. 각 꼭지점으로까지 거리가 같아요. 이런 성질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별칭이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접원을 생각했을 때 원이 튀어나오는 거고 원 위에 있는 세 점이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세 점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준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삼각형에 뭘 구할 수 있다? 외심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외심은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따라서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빗변의 중점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다 우리 공부를 해 온 걸 테니까. 이 정도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됐나요? 실제로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대. y는 2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요. 또 이런 직선이 하나 뭐 있었나 봐요. 라고 했을 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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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뭐가 궁금하다? 외접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외심을 구해주세요에서 사실 점과 직선 평면 좌표 쪽에서 충분히 했던 얘기이긴 하거든. 사실은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하고 이 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하고 이 점의 좌표 열심히 구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라고 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얘랑 얘랑 같다는 식 하나랑 얘랑 얘랑 같다는 식 두 개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미정계수 a,b를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연립방정식을 토대로. 그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는 세 점이 주어져 있다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걔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함으로써 이 외심을 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나요? 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간과하고 넘어갈 만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즉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얘랑 얘의 중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알겠죠? 앞으로 외심이 궁금한데 그러면 외심이 궁금한데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거밖에 없어요. 외심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얘가 즉각삼각형인지 아닌지 그거 먼저 관찰하는 습관을 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넘어갑시다. 딱 이거네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요거랑 요거 딱 보면은 얘랑 얘 관찰하면 지금 어때? 요게 1이고 요게 2였잖아. 요게 2였고 요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두 개 더한 게 0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은 뭐거든? 지금 현재? 수직이거든. 그럼 이직선과 이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하나가 y는 e 이렇게 돼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외심이라고 하는 게 뭘 수밖에 없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일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직선과 y는 e 연립해서 한 점 구하고요. 이직선과 y는 e 연립해서 한 점 구해서 얘랑 얘 중점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서 중심과 반지름 다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이건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3개의 직선이나 주어져 있으면 그 3개의 직선을 먼저 관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캐치됐으면 참 좋겠어. 요거 두 개가 뭐가 됩니다? 서로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저 욕 아니에요. 됐죠? 자 어쨌든 여긴 얘가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두 개의 직선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나봐. 라고 한다면 그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원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고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라는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편안하게 풀렸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이 녀석과 이거 그러니까 얘와 얘 이걸 연립해가지고 하나 교점을 구해주고요. 얘가 궁금했다면 얘와 얘 이걸 연립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해줍니다. 됐어? 계산 과정은 안 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여기 몇 콤마 몇 나오고 몇 콤마 몇 나오고 얘랑 얘 중점으로 몇 콤마 몇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벌써 나왔네 이게 그래요. 유형 4번 유형 4번 자 일단 요건 이제 지운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 얘기 간단하게 하면서 그죠? 원에서 나오는 필수자취로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왔었어.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 마찬가지 필수자취 자 직선에서 필수자취는 뭐라고 했었어? 직선에서 필수자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었다. 원에서의 필수자취 여기서는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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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 직선이 하나 있었어 라고 생각해보고 요기에 한 점 A가 있고 요기에 한 점 B가 있었어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AP 대 BP 가 M 대 N을 만족하는 점 P는 몇 개 있을까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만 따져준다면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점 몇 개 있을까? 당연히 두 개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 존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요기는 얘를 M 대 N으로 뭐 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만 생각한다면 P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공간은 이 평면이잖아요. 접혀평면. 접혀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여전히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전히 여기까지 거리가 M 대 N이 되는 그런 점은 더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런 점들을 싹 다 모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하나의 원인 모양이 되더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됐어? 응.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는 원래 문제에서는 Pn 대 Pb가 M 대 N을 만족해요 라고 하고 M과 N이 서로 다른 경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자취의 방장식 구하듯이 원래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된다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 다시 여기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핵심은 뭐겠어? A, B를 뭐라고?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다시 뭘 만족하는 애가 A, P 대 B, P가 M 대 N이 점 P의 자취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한번 봐봐 이렇게 조여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느낌과 알았을 때 접근한 느낌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몰랐을 때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5,0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여기서부터 거리랑 여기서부터 거리가 1대2를 만족했으면 좋겠대 그 점은 뭔지 모르니까 나는 X,Y라고 놓을래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대2를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 점 P라고 했을 때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하면 X 더하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이거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 더하기 Y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이거가 1대2를 만족하는 점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얘는 얘는 얘다 라고 해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거 먼저 쓰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얘랑 얘 제곱한 거니까 4배의 X제곱 플러스 8배의 X가 되나요 더하기 4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싹 다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3X제곱에 더하기 3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더하기 18X가 되나 그죠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1이 되니 이렇게 되겠네 3으로 나눠버렸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7은 0 이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3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X제곱은 9가 생긴 거니까 16이 되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뭘 가지고 푼 느낌이야 자취의 방정식을 가지고 푼 느낌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이제 아폴로니오스의 원을 가지고 아폴로니오스의 원을 가지고 풀게 된다면 일단 나는 여기 딱 잡아줘 다시 여기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였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 그럼 얘를 1대 2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이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점 그러면 좌표는 1일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만큼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요점의 좌표는 이게 6만큼 차이 나거든 6만큼 더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한 거네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은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어 맞죠 마이너스 몇이 되니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4가 될 테니까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가 됩니다 16이 됩니다 로써 그냥 바로바로 툭툭 구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요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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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다면 요기는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점의 좌치 P 점의 좌치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 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거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요거는 하나 뭐 해주세요 얘들아 외워주세요 알겠죠 외워야 되는 주제입니다 되게 뜬금없잖아 그치 AP 대 BP가 M 대 N이다 이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안되는 얘를 보자마자 아 이거 아폴로니오스의 원이겠네 원의 방정식 내가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요런 생각들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요런 얘기 봐봐 자 P A B의 넓이의 최대값이 현재 궁금하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일단은 마이너스 3,0과 0,3이 있었고 AP 대 BP가 2 대 1입니다 만족하는 점 P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점 P의 자취가 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원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이 이렇게 있었잖아 두 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P A B의 넓이 최선을 내서 빠르게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 그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 그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너무 정밀함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 만약에 내가 대충 그렸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제대로 다시 한번 그려본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봐봐 선생님이 아니 그냥 막무가내로 그려볼게 여기는 얘가 A였어 얘가 B였어 이렇게 자꾸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그려도 되고 사실 기울어도 돼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정직한 느낌이니까 이렇게 자꾸 한번 그려볼게 얘는 기르기가 1자리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일 거거든 근데 이렇게만 넣고도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A였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B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여기니까 2대 1로 뭐하는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폴로니오스의 원의 개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준다면 여기서 뭐하면 되겠어 일단 첫 번째 3등분 해가지고 이 점 이게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만큼 한번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점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다른 한 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원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점 P라고 하는 건 어디 도형 위에 있는 점이야?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또 이렇게 이 점을 잡았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잡았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지금부터 그냥 도형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일단 천천히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일단 우리가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이 길이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3루트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거 한 칸 아까 이거 3등분 했었잖아 이거 한 칸의 길이가 얼마였겠어? 당연히 루트 2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 길이 똑같이 간 거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또 3루트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4루트 2가 될 게 분명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제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에 나는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점 P가 어디 있어야 여기서 그대로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만나는 이 점에 있어야 얘를 밑변으로 보고 있는 삼각형 입장에선 높이가 가장 높은 거가 되니까 넓이의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밑변의 길이는 2루트 3루트 2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근데 지름의 길이가 4루트 2였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2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 2분의 1까지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넓이는 최대값이 6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이 나타내는 그 녀석의 자취가 뭐가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해석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의 해석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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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자 그래야 식으로서의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식 계산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형의 해석이 가장 먼저 알겠죠?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여기는 얘가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하다는데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자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는 이 점을 가지고 이상하게 넓이를 구하려는 노력 자체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작하죠 그치?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폴로니오스의 원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오늘은 유형 5번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 좌표축에 접하는 원 봅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기억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야 x축에 접하는 원 point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원이 있대, 원이 있대, 이렇게 요런 애들이 지금, 여기 선생님이 8개 그렸죠? 이 8개의 원들이 지금 좌표축과 접하는 원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케이? 근데 항상 우리가, 봐봐, 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여기는 얘 중심과 여기는 얘 반지름 근데 중심의 좌표는 몇 개 있어? 요소가 두 개가 있고요 반지름은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 하나를 완성시키려면 사실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거든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를 구해야 되고 또 반지름도 구해야 되니까 세 개의 조건이 있어야만 원이 하나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런데 좌표축에 접한다라는 이 정보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좌표축에 접한다 좌표축에 접한다 요게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요 중심의 좌표 얘 내가 X좌표는 알 길이 없어 근데 Y좌표는 어때? 반지름이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얘와 얘의 관계를 주고 있는 게 X축과 접한다는 정보가 되는 거에요 다시, 얘랑 얘의 관계가 X축에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 요런 식, 보죠? 만약에 밑에서 접했어? 마찬가지겠죠? 얘는 모, 마이너스 R이었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 와봐 Y축과 접한다라는 정보는 내가 요렇게 수직 표시해주면 여기는 이만큼이 R이니까 얘는 X좌표가 R, 어쩌고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쪽에서 접했다면 마이너스 R, 어쩌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얘는 Y축과 모하는 접하는 상황일 때는 얘와 얘의 관계를 나한테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관계를 준다는 건 뭐야? 이거 하나만 반지름만 알면 내가 Y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요, Y좌표를 알고 있으면 반대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줬어요 그럼 당연히 Y좌표를 구할 수 있군요 Y좌표를 줬어요? 당연히 반지름을 구할 수 있군요 그냥 세 개의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제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Y축과 접한다는 정보를 줬다면 결국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면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중심의 좌표를 알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관계만 정확하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X축과 Y축과 다 접한다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뭐 하나만 알면 반지름 하나만 알면 사실상 끝나죠 반지름만 알면 R, R이 되는 거고 반지름만 알면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고 반지름만 알면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반지름만 알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관계랑 이 관계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만 내가 알고 있어도 나머지 두 개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개를 다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나는 원방을 세워줄 수 있을 거예요 X마이너스 어쩌구의 제곱 더하기 Y마이너스 어쩌구의 제곱은 어쩌구의 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를 나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과 접한다 좌표 축과 접하는 원이라는 정보를 나한테 준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관계를 나한테 주고 싶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문제였어 대표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칠게 자, 여기서 일단 얘가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여긴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마이너스 3A의 전체 제곱은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쪽에 9A제곱이 생긴 거고 더하기 4가 생긴 거니까 얘네들이 넘어오게 되면 8A제곱에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마이너스 2,3A라는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루트 8A제곱 더하기 9다라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X축에 접한다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X축에 접한다면 양수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Y좌표가 지금 현재 양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곧 3A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반지름과 3A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A는 루트 8A제곱 더하기 9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9A제곱은 8A제곱 더하기 9가 되니까 A제곱은 9가 되면서 A값은 3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부터는 뭐야? 관계에 대한 생각이에요 원방 하나만 가지고 노는 시대는 벌써 끝난 거야 그 시작이 이제 좌표축과 접하는 원부터 시작해서 X축과의 관계 Y축과의 관계 중에서 접한다라는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요 또 이제 군방정식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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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